핀을 두 개로 고정시켜 놓는 거 있잖아요. 여기 보면 길게 밀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2, 4, 6이잖아요. 안쪽에도 2날짜리, 바깥쪽에도 2날짜리. 2날, 4날, 6날 다 낀다는 거에요. 같이 사용한다는 거에요. 얘는 여기고, 얘는 여기에요. 그러니까 거리는 2날짜리니까 바깥쪽에 15도 뒷각이 이게 중간선은 118도지만 뒷각 중간각도가 15도 각도로 다운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각도가 많이 떨어야되거든요. 그래서 이 바깥쪽에 끼면 돼요. 끼고, 잠가줘요. 또 하나는 살짝 해가지고 2번에다가 여기 놓고 똑같이 2번, 2날이니까. 바깥쪽에. 키를 한번 꽂아 놓을게요. 오케이, 오케이.